빈본해지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신안에 창단한 경북 119 산불특수대응단이 폼을 맞아 야간훈련까지 하고 있다는데 자의 살림과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고된 훈련과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김병각 경북 119 산불특수대응단장 야간 진화 인력을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보강하는 근무체계를 개편했고 주불진화와 야간산불진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라며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24시간 산불 대응 체결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서요 네, 그 산불의 주요원인이 부주인이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힘들게 일하는 이들을 제대로 돕는 방법이지요